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2020년 3월에 건축착공과 21년 7월에 건축완료가 되어 현재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결과가 경선도 마다하지 않고 하시고 또 결과가 좋아가지고 오늘 경산의 지장과 암장 사이에 큰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지역에 철을 대신하는 탄소 신소재가 우리 지역의 미래 자동차의 클러스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배준호 이어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전달해 주십시오. 네 축하 꽃다발이 함께 전달되었고요. 역시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표창수여 여러분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땡 여러분 손박수 부탁드립니다. 해주세요. 네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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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